안녕하세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거. 제가 다른 거 알려드릴게. 이거 토핑 먹는 거 아니지? 알지. 애플이 영어로 뭐야? 사과. 애플이 영어로 뭐야? 100kg까지는 가능하다 했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해요 나한테. 저희 거창에 왔고요. 거창에 사과가 유명한데 수확 시즌이어서 저희 사과농장에 사과 따라왔습니다. 다들 근데 사과하면 미량인 줄 알 건데 거창이 또 엄청 사과 유명해요. 한번 따볼까? 여기 이거 내버려 두고. 너무 푸릇푸릇해. 오늘 날씨도 좋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맛있다는 거잖아, 사과. 이렇게 노란 색깔 까끌까끌한 거 이거 지금. 그게 맛있는 거랬잖아 아까 쟈어. 이게 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치유하는 과정이다. 치유하면서 달아지고. 폭발을 많이 겪은 사과. 그게 다해드릴까, 다 messo. 사랑과 똑같네 아 근데 사과가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런거 되게 빨갛다 이런거 근데 색깔은 사장님이 상관없다 했어 그니까 나 안 따라다니면 안돼? 내가 좀 사과를 편하겠다고 싶거든? 그럼 앞에 갈게 위로 위로 톡 사과 아가씨에요 사과 아저씨 사과 나한테 저는 이렇게 거의 쳐서 찍는게 너무 이쁘다 다 가려진 거 아이가 또 찍었는데 아 나 나 나 발견했다 또 맛있는 거 발견했다 와 나 진짜 오 난 이런 거 못 봤는데 아 진짜 이거 됐다 오 예 봐요 진짜 레전드지 오 야 이것도 맛있겠다 어떤거야 말만 해 내가 따 버릴게 아니 진짜 개무섭네 이거 이거 아니 진짜 무서운 사람 내가 딴 거 가져가려고 응 거기 탐스러운 애가 하나 있기로 했는데 사장님은 그 큰 거만 하려고 하니까 너는 큰 거만 따려고 하니까 사다리 나는거야 아니야 여기 있네 노란색 거야 열각대서 보고 따야겠다 저 자식 아 뭐야 이거 방금 표정이 미쳤는데 다른 표정이 너무 표정스러워 미지 근데 알을 넣으려면 먹어봐야 되는 거 아이가 한입 먹어볼까 진짜 맛있다 근데 향을 왜 별로 안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맛있지 응 달아 엄청 달아 이게 지금 산무라 그래가지고 농약 안쓰고 착색제 안쓰고 원숭금도 안했나 아 이거 다하면 소장의 선물숭도 있거든요 빨리 4개 찾자 내가 먼저 죽자 이제 여기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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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있다 근데 여기 너무 이뻐요 안가면 안되나 재실사람이야 같이 또 가면 안되나 재실사람이야 아 재실사람이야 여기 농장 주인인척하고 따뜻해 그거 맛있어 제가 그 따는 거 알려드릴게 와 저기 다 사과맛이었어 진짜네 엄청난 평소에 사과맛 아싸 왜왜왜왜 어 저거 뭐야 강아지가 애플 특별히 모르는거 아니지 알지 애플이 영어로 뭐야 사과 애플이 영어로 뭐냐 LPPLE 맞아 어 주사님 총 몇개 담았어요 나요 열하나 어 열하나 열 둘 열 셋 난 몇개라 돼 열하나 아니 그만해라고 다 찼잖아 이미 갔다올게 우리 이만큼 탔어요 오오오오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대요 지금 이 무렵에 어 농촌 체험이란게 우리는 이렇게 와서 그냥 따고만 가는데 이게 할 일이 되게 많겠다 얘네가 이만큼 클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거잖아 우리가 사과 같은 거나 농작물 먹을 때도 좀 소중히 먹어야 될 거 같아 그렇죠 고맙게 해주세요 고맙게 일단 따가지고 가서 사과 소스 마실게요 김씨 김씨 한잔해요 오늘 일 수고 많았어 농장이요? 아 너무 맛있다 아 이것도 아까 그 농장에서 나는 아까 미니사과 그래 그 내가 아까 그 미니꺼 따도 됐잖아 그러면 어 귀여운거 이거 사과 버터란게 이 사과 여기서 나는 사과로 만든 버터래 응 나도 이런 식물 키우고 싶은데 아 식물을 키우는게 아주 죽이잖아 죽더라고 약간 카네스 같아 손 대는 갈매하는 식물인데 나만큼 진짜 웃는다 웃기지 너도 깍깍깍깍깍 무서워 저 밑에 나는 정원도 있다면서 맞아 아 뭐 거기도 가야 되는데 맞아 바로 여기 커다란 은행나무 같은게 있어요 감방 와 진짜 편하다 100kg 까지는 가능하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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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오 야 이거 뭔 소리 그런거 아니야? 야 아 100kg 까지 가능한데 너 몇 킬로 하겠어? 아우 세상에 존대요 나무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야 아 차가 안 돼 으어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 바에 안 감치 집 사과에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어떻게 하는거야? 사과해요!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이 가방에 이 사과가 예쁜거 있어 내가 공질려고 했던거 내가 이거 이거 진짜 예쁘잖아 잘 지키고 있어 와봐 웃으면서 그냥 진짜 가득 잡았다 내가 그 예쁜게 하나 있던데 왜? 바로 한거 좀 열어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빙 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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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